응? 오늘 뭐 하는 줄 알아? 응? 오늘 중성아 수술하러 가는 날이야~! 어떡해, 어떡해 니지 꼬치 필요 없지? 갑자기? 잘있나 확인하는 거야? 아직은 잘 있어 걱정하지마 내 기분이 어때? 일루야? 하기 싫어? 안 할거야? 집사님은 글쎄요? 사모님은 글쎄요? 나는 잘 잃는 줄 알지 나는 잘 잃는 줄 알지 응? 안녕? 나한테 화를 잃는 줄 알지 차 타면 침 흘려 하하하하 12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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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때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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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주에 귀를 한번 더 체크하자고 할거에요 네 잠시 튕겨야 돼 아이고 예뻐 응? 아무렇지도 않네? 되게 청산기에 잘 있었어요 너무 잘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왔다? 아빠, 혜찌야 집에 가자 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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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거 구해되겠다 응? 나냐? 나도 먹을까? 응? 얘 긴장했나 본데? 또 침을 해 그래 나 끝났어 가자 아이고 아시고 괜찮은 거라고 아니 가라야라 가라 이제 마취가 안 깼나 아이고